요즘 가장 큰 피부 고민이 뭐예요? 저 각질형 피지요! 저 속 당김이요! 네, 그럴 줄 알았지. 하지만 나는 요즘 이런 고민들을 싹 다 해결했죠. 바로 밤마다 이 제품을 사용해서 말이죠. 오! 닥터니티 큰 분은 나도 진짜 좋아해. 완전 순하잖아. 역시 에디터 누나라 역시 잘 알고 있네. 너 웬만에 써봤어? 아니, 아직. 야, 빨리 빨리 설명 좀 해줘. 민감성 피부니? 그렇다면 더 이상 무리한 스크럽은 너너넛, 너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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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자가 필링젤을 써야 해. 닥터지의 브라이트닝 필링젤을 피부에 바르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각질이 밀려나와. 찾는 셀룰로즈가 묵은 각질을 흡착해 때처럼 밀려나오는 거야. 귀엽지 아닌가? 시끄러워. 이 제품을 사용한 다음에 꼭 베리어 액티베이터 크림을 발라줘야 해. 나는 민감 건성용을 사용하는데 정말 촉촉하더라고.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필라그린을 활성화시켜준대. 나는 미스터 홍당부인데도 홍조까지 완화시켜준다고 하더라고. 알겠지, 얘들아? 피부 한 번 만져볼래? 너무너무 좋다. 세상에. 이 피부 부드러운 거 봐. 또 피부 속깔이 촉촉하게 해준다. 보통 일반 크림 바르면 금방 메마르잖아. 근데 이건 하루 종일 촉촉해. 이번 겨울에는 이걸로 책임진다.